얼마나 비싼 물건을 팔길래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? 근데 얘는 취재 잘하고 있는 건가? 어르신. 풀어, 풀어. 우리끼리 센 연기 안 해도 돼. 같은 편이잖아. 이따 재밌는 공연도 있어요.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. 그러니까 진짜 여기 직원 같다. 저 여기 진짜 직원이에요. 나 다 알잖아. 잠입 취재. 어르신.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. 저 여기 잠입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요. 더더군다나 기자도 아니에요. 여기 도청 중이야? 무슨 도청? 여기 도청 같은 거 안 해요. 깜짝이야. 어르신. 무슨 일이야? 아니요. 어르신이 진짜 재밌으신 분이에요. 저보고 여기 잠입 취재하는 거냐고. 어르신. 저 기자 아니에요. 아시는 다른 분이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. 헷갈리게 무슨. 나 잘 알잖아. 나 이 사람 잘 아는데요. 예, 저도 이 사람을 잘 알아요. 20년 알았어요, 20년. 그렇지, 20년 됐지. 20년 됐죠. 네.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야? 왜? 여기 좋아요. 오늘 끝까지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.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는 앉아볼게요. 약속. 약속하신 거예요? 이 팀장.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준하가 진짜 여기 직원이라고? 왜? 아니, 귀자보다 여기에 더 좋은 이유가 뭔데? 돈?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. 하... 진짜... 이 풍경을 보고도? 무슨 잠을 단체로? 아니, 이런 데서 잠이와? 집도 아닌 이런 데서? 아? 참... 아... 잘 나왔던... 감사합니다.